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아놓은 감옥 속으로서 못 가난하고 전해가 내 세상에서 울어봐 대로 좋은 날 좋은 시기 알아서 한잔 전해가 아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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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고 간다 오셨어요? 오시고 성훈아 잘 알았지? 할머니 얼마나 받아 오셨어요? 오시고 90세에 저세상에서 또래를 떠버리네 자존심이 저세상에서 못 가난다고 전해가 90세에 저세상에서 또래를 떠버리네 바라라로 가난하게 재생홍말로 전해가 100세에 저세상에서 또래를 떠버리네 나머지 하나만 더 잡고 있다 전해가 아아... 깨상집게 저거지 상태로 또 들을 보면 이낙지게 윌이와이소 목숨식을 이란 차별해라 아니다 아니다 아하나 알아라 우리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있네요 여러분 감상하세요